네, 저희 회사는요. 지금 홈조리원 똑똑이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런칭한 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6가지 서비스를 타겟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가지 서비스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산후조리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마사지 서비스, 필라테스 서비스, 그 다음에 싱잉볼 서비스, 홈클리닉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는 식사 배송 서비스까지 저희가 이렇게 런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가지 서비스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런칭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산후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런칭에서 서비스가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잉볼 아니면은 홈클리닉 그리고 마사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국 5개 광역도시에 저희가 다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o currently, the postpartum care is only in Seoul and Gyeonggito areas but the other services are launched..they been launched in the five..in the big cities in Korea and then the last service that hasn't quite been launched yet is the food preparation delivery service but that plan is to be maybe launched around the CHUSEOK time this year. Yes. That's correct. So currently, your main focus seems to be on postpartum care. Do you have any plans in the future to expand at all?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업을 산전산후 조리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의 목표는 0세부터 7세까지 한 가정의 소비 패턴을 저희가 컨트롤하고 확장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상 잡고 있는 0세부터 6개월에서 약 1년까지의 서비스를 저희가 좀 더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1세부터 7세까지 확장을 시켜서 베이비시터라든지 교육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이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비슷한 문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후조리에 관련해서는 아이를 낳고 나서 중국은 산후조리 기간이 한국의 두 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많고 산후조리 기간이 긴 중국 시장을 저희 다음 타겟으로 사실상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과 한국과 한국의 postnatal care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슷한 문화적인 문화입니다 하지만 또한 큰 환자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문화의 시간은 한국과 한국의 시간은 거의 더 오래 걸리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웹사이트로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데모 버전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서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이제 기존에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입을 했었을 때 저희가 사람이 실제로 붙어서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추천을 해줬다면 그 이후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의 현재 상황과 나의 몸 상태 그리고 내가 가진 예산 그리고 내가 받은 바우처 유형 등을 통해서 다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맞는지 알고리즘화 돼서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형태로 저희가 발전을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능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 제공은 카드의 배달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기능이 이렇게 많은 기능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사용하기 좋은군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서로 역사하고 Vaccine 그래서 그tyą이 도착 illegal 중이고 그声od은 대상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판교에 있는 이유가 가장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판교가 로케이션 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판교에는 저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인재들이 아무래도 많이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교에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고요. 세 번째는 판교는 성남시에 위치해 있는데 성남시나 위례, 근방에 있는 광주라든지 이런 근방 위성도심들이 아무래도 애기 엄마들이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교를 저희의 거점으로 잡은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무브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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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